함성! 5초간! 발사! 응원해주세요! 전화같이 우리 시원이더 분들 그리고 신인 선수들 그리고 팬분들! 우리 선수단 모두 다 같이 하나 된 동작으로 타이거지의 승리라이로! 위선수! 우리 선수분들도 함께 따라해주세요! 위아래로! 신인 선수들! 어색히 하지 말고 위선 안으로! 자, 목소리 함께 외쳐봅시다! 자, 내 마음속에 나이름을 2번 탄자! 2번 탄자! 3번 탄자! 4번 탄자! 우리 신인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! 2번 탄자! 자, 박수치면서! 7번 탄자! 자, 한 번 더! 8번 탄자! 9번 탄자! 기한 투수! 2번 탄자! 자, 시원이더 분들을 성장에 맞춰서 우리 팬들 분들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라이너 승이다! 우리 소원! 영원 inconsив 한 번 더! 오하기 미쳐! 자리로 타이거지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